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브 한트입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토넨테크 퍼펙트 페어링 10번째 시간 페달폰 퍼즈와 집시 바이브를 사용하여 퍼즈와 바이브 페달의 멋진 매칭 사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 다 리뷰를 했던 페달입니다. 페달폰에서 시작되는 퍼즈와 집시 바이브라고 합니다. 제가 퍼즈와 바이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역시나 이번에도 구글 내용을 했어요. 뮬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정말로 와! 뭐랄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어요. 퍼즈와 바이브가 꾹꾹이 중에서도 돈 먹는 하마 같은데 아직 그 매력을 잘 모르는 기린이, 기어 어린이겠죠? 그렇죠. 기린입니다. 퍼즈와 바이브에 왜 돈을 쏟으시냐고 물음을 남겼어요.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그런 궁금증이 그 시작입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미 병에 걸리신 거고 이제 슬슬 퍼즈와 바이브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기둥을 여러 개 뽑아 내시겠죠. 이만큼 실제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빈티지 악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퍼즈와 바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보는 이 집시 바이브가 가격이 어마어마한 페달이긴 하지만 양반이에요. 이렇게 새로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빈티지 성향의 바이브와 퍼즈가 새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주면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빈티지로 가게 되면 이게 제일 싸요. 얘네들은 이제 달나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을 비싼 가격을 지불을 하면서도 그 매력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저는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퍼즈에 빠졌을 때 멤버들은 다 싫어해요. 야! 좀 그만 찡을 대라! 징징징징 그만 찡을 대라 그러는데 저는 그 사운드에 빠져가지고 퍼즈를 엄청 모았던 적이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간신히 완치됐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퍼즈 사운드를 음원을 통해서 듣는 걸 좋아하지만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페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은청 씨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면 또 그런 매력을 또 알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기타는 오래 쳤습니다만 퍼즈는 펄인이죠. 펄인이고 게르마늄과 실리콘의 사운드 특색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있던 환경에서는 퍼즈 페달을 사용할 일이 현장에서 거의 없었던 환경에서만 음악을 했었고요. 항상 모던하고 깔끔한 톤만 연주를 했었어야 됐는데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로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를 또 깊게 탐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퍼즈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 이런데서 정말 쓸 일이 없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하드 않고 굉장히 여기 음악은 조금 아티스트 해야 해도 대중음악 씬에서 아티스트 해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으면 밴드 하시는 분들 진짜 예를 들면 사이키델릭이라든가 뭐 이런 예전에 그런 장르들에 빠져있던 분들이 들으면 이게 뭐 사이키델릭이야 할 정도로 너무 락이 아닌 거지만 그 정도도 이쪽 씬에서는 굉장히 헤비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산울림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이 송골메 선배님들이 새로운 앨범을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중음악 씬에서 퍼즈와 바이브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퍼즈에 대해서 이제 뭐 불과한 이제 한 2년? 2년 정도 계속 탐구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도 제 성향을 몰랐어요. 나는 어느 쪽 퍼즈를 좋아하는가 근데 최근에 이제 알았습니다. 아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들은 이런 소리였구나라고 이제 최근에 해서 이제 그쪽으로 퍼즈를 또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퍼즈의 세계는 그래서 저는 빠지진 않고 깊게 들어가진 않고 딱 어느 정도 걸쳐만 있으려고 하는데 대단한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퍼즈에 너무 많이 빠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죠. 사운드를 어후 막 뽀앙뽀앙대고 난리 났죠. 저는 극단적으로 전 극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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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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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